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열밤입니다. 픽보이씨는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카메라 보시고 귀엽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픽보이입니다. 아니 정말 여러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또 굉장히 귀엽고 순딩순딩한 모습으로 너무 귀엽습니다. 어머 세상에 잘 지내셨죠? 아 그럼요. 아니 계속 음악만 만든거에요?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 지금 앨범 준비하고 뭐 피처링이나 이렇게 뭐 계속 나올게 좀 있어가지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. 활동하고 그러면 피처링도 녹음하고 본인 앨범도 녹음 작업하고 그리고 남한테 주는 프로듀싱곡도 작업하고 듀엣도 하고 어머어머어머 혹시 뭐 스포라든지 짧게 알려줄거 있어요? 어 제 다음에 나오는 곡은 제가 뭐 프로듀싱한 곡인데 발라드곡입니다. 아 어머 의왼데? 픽보이 발라드 프로듀싱 어머 사실 발라드는 또 가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죠. 네. 설마 폴킴은 아니겠지? 아 그 분은 네. 지금 저랑 거의 곡 작업을 하자 하자 하는 곡부터 한지 한 1년이 될까요? 선긋내 인제. 이제 선거인제. 잠수 타셨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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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 전부터 같이 하자고 하자고 하고 곡을 결정적으로 안 받아. 아 정말 네. 힘듭니다. 픽보이씨가 또 딴 사람한테 곡이 가면은 그 곡도 좋다고 그러고. 네. 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서. 그걸 날 줬어야지. 넌 나한테 곡 안 주고 그 사람은 작업했더라. 그. 그래서 폴킴씨도 마음이 상했고. 네. 둘 다 다 마음이 상했지. 저 약간 지금 거의 권택이에요. 그런가. 아니 그래서 음악으로. 좀 잘. 두 분들의 그 상처가. 예. 봉합되길 제가 바랄게요. 근데 엄청 재밌으시네요. 어. 네. 뭔가 재밌으실 것 같긴 했는데.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재밌는데 사람들이 몰라.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픽보이씨가 재밌다고 알려면은. 그지 한 세 번은 만나야지 알 수 있죠. 그죠. 아니 근데 저는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금. 네. 왜냐면 떨리신다고 했는데. 방금 생방중에 이렇게.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냥. 물을 드시더라구요. 네. 아 죄송합니다. 여기나 대고. 네. 아 네. 죄송합니다. 저의 식도소리를 들려드렸네요. 네. 너무 좋았어요. 네. ASMR인가요? 네. 갑자기요? 아 식도소리는 또. 네. 처음 듣네요. 아니 또 영지씨가 타이거JK씨 하고 새 예능을 해가지고. 지난주에 공개가 돼서. 새로운 조합인거에요. 타이거JK씨가 예능에도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. 네. 그쵸. 이제 타이거JK 오빠께서 이제 고깃집 사장님이시고요. 네. 제가 거기 알바생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분들 모셔놓고 고기 구워드리면서 이제 앨범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유튜브인데. 그 첫 화로 이제 우원재씨가 나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재미난 얘기 하면서 고기 먹다 왔습니다. 아. 아니 그러니까 뭐 음악 얘기 할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고. 너무 재밌어요. 아 팩볼씨 나중에 앨범 이제 나오면은 나중에 JK. 네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고기는 혹시 소고기. 네? 아니요. 쫀득살이라고. 아 소고기는 아니에요. 소고기가 아니면 안되는구나. 죄송한데 고기 때문에 나오신다고요? 그건 아니에요. 그냥 여쭤본 거예요.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하잖아요. 아 저희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술도 원하시는 주.. 뭐.. 아 저 술을 못해가지고. 아 이 정도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.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아니요. 아 이 정도면은 그냥 안 한다는 얘기에요. 죄송합니다. 연락주세요. 아 예. 알겠습니다. 아유 좋은 마무리 감사드리고. 네. 감사합니다.